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하면 역시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예쁘게 띄고진 이 사람이죠. 90년대부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잘 아는 사이였다. 요리사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버티잡 아주 더러운 일거리들을 도맡아서 아프리카가 됐든 중동이 됐든 우크라이나가 됐든 알아서 밑바닥에서 다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느 일방을 편들어서 한쪽의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예쁘게 띄고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최전방에서 자기가 이끌던 용병부대 박은호 그룹이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중간에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자기하고 푸틴 대통령 사이에 있는 그 군 수뇌부들이 자신을 왕따시킨다고 느껴가지고 여기에 너무나 화가 나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푸틴 대통령이 원망스럽고 하니까 총뿌리를 거꾸로 들고 갑자기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했던 일이 두 달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또 사정이 중간에 생기고 그것을 중재를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마 푸틴도 설득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중도에 이 사람이 이제 포기를 하고 모스크바를 향하던 진격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두 달 만에 모스크바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가던 비행기를 열 명이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가 공중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낙하를 해서 죽는 겁니다 그때도 다들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뭐 푸틴이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러고 벨라루스에 가서 좀 몸을 거기에서 이제 투스르고 다시 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저희 시청자들께서 다들 그러셨군요 캣도 없는 소리 말아라 나도 푸틴을 아는데 이 사람만 푸틴을 모르는 것 같다 제일 가까이에서 푸틴을 모를 수도 있죠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또 자기가 모시고 있던 보수 그 독재자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푸틴은 수십 년 동안 자기하고 우정을 쌓았건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을 했건 상관없이 자기한테 반기를 들은 순간 이 사람은 제거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제거가 되는 겁니다 푸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한 프리고진이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나는 프리고진을 1990년대부터 알고 지냈다 요리사였을 때 음식점였을 때 알고 지냈다는 거죠 그는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힘든 운명을 타고났고 심각한 실수도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실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해오는 그런 반역의 시도를 했었던 것 이게 심각한 실수죠 사실 독재자 입당에서 본다면 이것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리고진이 우크라이나 나치와 싸움에 큰 공헌을 했음을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 독일 나치에 비유를 했네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근사당국, 정보당국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프리고진이 비행기에 설치된 폭탄 등으로 암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땅에 떨어진 프리고진이 타고 갔던 제트 여객기입니다 개인용 제트 여객기 그 자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날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마도 김정 비닐로 쌓여있는 걸로 봐서 이 사망자 유해를 수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이게 지금 봉중에서 폭발을 한 다음에 거의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온전하면 이렇게 활광을 하듯이 낙하를 할 텐데요 이거는 거의 똑바로 이렇게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폭파된 다음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쭉 떨어져 내린 겁니다 이런 사진도 있는데요 불탄 상태로 찍 낙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안에 타고 있던 승객 7명하고 승무원 3명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었을까요? 대절한 상태였을까요?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압이 규환이었을까요? 그리고 몇 초 뒤 땅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 언론들도 이런 비슷한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간 가제타 초기 조사 결과 착륙 바퀴 칸에 폭탄이 설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폭탄이 설치됐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맞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의 개인 조종사 아르템 스테파노프가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폭탄을 설치했을까요? 글쎄요 이 조종사는 또 다른 조종사를 가리키는 건가요? 처음에 바그너 그룹에서는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러시아군에 방공미사일을 맞았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부닥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공미사일은 적기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 우발적으로 미사일 발사단추를 누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발적 사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서 추락했다면 그러나 바퀴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치밀하게 사전 계획된 폭발물 공격이다 폭발물 암살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의한 공격보다 이 비행기에 이미 탑재된 폭발물에 의한 추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사전에 치밀된 암살 계획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독립 언론 매두자 여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포틴이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마그너를 대체할 새 든체의 결성을 지시했고 이 소식을 들은 프리고진이 이에 항의를 하려고 급히 모스크바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벨라루스 그리고 아프리카 사업에 전념하려고 있던 참이었는데 프리고진은 모스크바로 오기 직전까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만나는 등 마그너 그룹의 아프리카 신규 사업을 챙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부 크레멀린 궁 에베니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공식적으로 이런 반응입니다 프리고진의 죽음을 둘러싼 서방의 추측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많은 추측이 있지만 현재로선 수사가 진행 중이고 밝힐 수 있는 사실이 거의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다 이러고는 있는데요 지금 벨라루스 쪽에서는 마그너를 지우고 있습니다 프리고진도 지워버리고 있는데요 벨라루스군은 24일부터 마그너군 조든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절반 이상의 펜트를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푸틴이 말했습니다 유능했지만 실수도 했다 그것도 심각한 실수를 했다 거기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러시아 독립 언론조차 프리고진의 암살은 푸틴이 지시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고 있고 서방정보기관은 거의 100%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영화보다도 더 영화와 같은 그러한 일이 러시아에서 최근에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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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